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1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야, 세상과 함께 춤추지 말고, 세상과 함께 울지도 말라.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복독하시죠.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요하니,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메,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울타함을 얻느니라.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르헨티나의 성녀라 일컬어지는 에바페론의 무덤입니다. 무덤 같지가 않죠? 에비타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에바페론의 무덤, 문이에요. 아르헨티나의 작은 마을 톨도스에서, 톨도스의 농장의 요리사인 어머니와 농장주와의 사이에서 사생화로 태어난 에바가 16살에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입성을 하여 결국 26살의 나이에 아르헨티나의 군무가 되죠. 그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한페론의 후광을 입고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부의 재분배를 실천한 공로로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민초들의 성녀로 추앙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에바페론이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되었는데요. 52년에 죽었거든요. 그녀의 무덤에는 항상 싱싱하고 새로운 꽃들이 사시사철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잊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매일같이 그녀의 무덤에 참배를 오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번 아르헨티나 집회 기간 동안에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에바페론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숙소 근처에 있는 레꼴렛다 공동묘지에 갔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비타라는 뮤지컬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대학 시절에 에바페론이라는 여자가 제가 좋아하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스의 그런 뮤지컬 에비타의 주인공이며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그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녀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선배님들과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은 인기 영합주의죠. 인기 영합주의로 농민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독재의 기반을 다졌던 그녀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그녀의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은 죽어서 어떤 모습으로 죽어 있는가 16살의 나이에 오직 성공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아르헨티나의 수도로 입성을 한 에바는요. 수많은 남자들에게 자신의 얼굴과 몸을 무기로 하여 접근을 합니다. 꽃다운 소녀 시절에 지방공연을 온 유명한 탱고 가수와 하룻밤 잠자리를 하고 그를 쫓아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이주를 한 그녀는요. 방송국 관계자들이나 정부 관리들을 유혹해서 잠자리를 한 후에 배우가 되기도 하고 성우가 되기도 하고 물론 다 삼류예요. 모델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44년에 아르헨티나의 산후안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아르헨티나 전체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그곳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에서 통일 장교단의 후안패론 대령을 만나죠. 그런데 그가 바로 다음 해에 대통령의 당선이 됨으로 해서 갑자기 26살의 나이에 영부인이 된 거예요. 퍼스트 레이리가 됐습니다. 16세 고향을 떠나서 창녀와 방불한 삶을 살며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던 에바가 결국 몸뚱아리 하나만으로 수도 입성 10년 만에 여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 후 에바는 전세계 상류사회 여성들의 유행을 이끄는 여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사치와 낭비의 표본으로 살아요. 유럽의 상류사회 여성들이 에바페론의 옷차림과 보석들과 악세사리들을 앞다투어 따라했을 정도로 에바페론의 낭비벽과 사치는 극에 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에바가 아르헨티나 민중들의 성녀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복지정책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를 실행에 옮긴 장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20세기 초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의 경제 7대 강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부자였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국가의 부가 전부 상류 지배층에 의해서 갈취가 되어서 유럽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에바는 그 상류층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를 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줌으로 해서 가난한 민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바는 소외계층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민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구잡이십으로 복지정책을 펌으로 해서 아르헨티나 경제를 오히려 망쳐버리고 말았죠. 아르헨티나는 그때 망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처럼 가난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그녀가 많은 공헌을 한 거예요. 많은 후세 역사가들은 그녀가 성공과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부자들의 재산을 이용하여 민중들의 인기를 샀다라고 평가를 하죠. 진심에 우러나서 그가 농민과 노동자들의 편을 들었다면 그가 그렇게 남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큼 사치와 낭비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중의 민심사기, 인기 영합주의를 정치용어로 포퓰리즘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농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것처럼 보였지만 뒤로는 온갖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면서 독재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출세를 위해 몸을 파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성공만을 위해서 달렸던 그녀가 33세 나이에 자궁함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아리엔티나 최고의 부호들과 독립 영웅들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들과 예술가들 역대 더 대통령들만 묻힐 수 있다고 하는 바로 레콜레타 묘지에 묻혀요. 거기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묻힐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13명만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인간 탐욕의 진술을 보여주는 듯한 고급 호화 음택단지예요. 양택이 아니라 음택단지입니다. 그녀의 묘지에 쓰인 대리석이나 관 등의 모든 재료는 전부 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것들이에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여 달렸던 한 여인 오직 성공과 부를 위해 몸을 팔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환심과 인기를 샀던 그녀 그녀가 최고의 자재로 만들어진 무덤에 묻혀 있어요. 레콜레타 묘지의 특징은 밖에서 안이 다 들여다보인다는 것입니다. 매장을 하지 않고 관을 그냥 하나하나 쌓아놔요. 그게 다 보여요. 밖에서. 심지어 어떤 관은 썩어서 뼈가 밖으로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 속에 관과 부장품들을 전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한시대를 풍미했던 그 에바페론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게다가 에바페론은 미이라로 만들어져서 그의 시체에는 서른셋 생전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제가 그녀의 관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전에 화려했던 모습을 그대로 관직하고 있고 최고급 관에 누워서 최고급 대리석으로 꾸며진 1제곱미터에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돈 낸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값비싼 땅에 여전히 자신의 세상 집을 갖고 있는 그녀가 지금 이 세상과 아무런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눈 하나 깜빡이질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묘지에 매일같이 꽃을 꽂고 가고 그 묘지 앞에서 통곡을 하며 그녀를 그리워하는데 정작 그녀는 그러한 시간 속의 현실과는 아무런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몸까지 팔아가며 달리고 달려서 결국에는 세상과 아무런 교통을 할 수 없는 몇 평 안 되는 묘지에 머무는 것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 레콜레타 묘지에 무려 7천기 이상의 묘지가 있는데 그들이 전부 에바페론 이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밖에서 관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아내는 그가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업적이 사진으로 가득 붙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스 아리엔티나 출신으로 굉장한 부자가 됐는데 기가 막히게 예뻐요. 자살을 하는군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관이 이만큼 뚫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새카맣게 썩어있어요. 그 관 아래가 새카맣게 썩어있어요. 전부 보시는 것처럼 관 속에 누워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쥐들의 먹이가 되고 있어요. 렉콜레타 묘지에 가면 고양이들이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몰려다니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하도 쥐들이 많아서 묘지 측에서 풀어놓은 거예요. 쥐 잡아먹으라고. 그곳에 누워있는 시체들은 이제 작은 생쥐 하나를 쫓아버릴 수 없는 그런 죽은 흙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엄청난 인물들의 무덤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기 이름 남기기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무덤 하나하나에 최고의 자재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당대에 최고의 예술가들을 고용을 해서 화려한 조각과 작품들을 묘지에 일일이 새겨넣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저 사람의 묘지보다는 내게 더 나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거를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본인이 만들어놓고 죽어요. 진시황의 묘나 이집트 파라우들의 무덤을 응축하여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무덤이 왜 그렇게 다 커요? 죽어서도 이름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아르헨티나의 어떤 장군의 묘예요. 그 아래에 관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각한 사람이 당대 최고의 세계 최고의 조각가였답니다. 조금만 뛰어다 팔아도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7,000개의 무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생전의 업적들을 사진으로 도배를 하기도 하고 개인 청소부를 고용을 해서 매일같이 묘지를 닦고 청소하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반 이상의 묘지가 거의 쓰레기장처럼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200년이 지났거든요. 완전한 쓰레기장이에요. 반 이상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문의 명예와 세상의 평판이 받쳐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명예의 전당 리콜레타에 묻힐 정도면 거기에 묻힌 이들의 생전의 새도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대가 못 가서 가문이 몰락하고 돈이 떨어지게 되자 그 묘지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 영화의 덧없음입니다. 쥐들만 가득하고 잡초만 무성하고요. 콜라병이 무덤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먹고 전부 거기다 쳐놔가지고. 심지어 자손들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묘지도 그렇게 폐허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이미 죽어버린 자식들의 현실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어버린 그런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한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영광과 인기와 이름을 챙기기 위해 살던 이들의 결국인 거예요. 자신의 이름과 인기와 명성과 성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포퓰리즘을 이용해서라도 기어코 쟁취해내려는 악마적 속성의 최후 그게 레쿨라타 묘지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반면에 에바페론과 똑같은 서른 셋에 돌아가신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에바페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단 한 순간도 노력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늘의 천사들이 수종을 둘러내려와서 그분의 발을 받쳐야 하는 하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40일 금식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그 시험의 에피소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사치를 하지 않았고 보석으로 멋을 낼 필요도 없었어요. 대중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매일같이 오병료로 뻥튀기를 튀겨주지도 않았고 변변한 무덤도 없이 다른 이의 무덤을 잠시 빌려 쓰셔야 했습니다. 에바페론은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실제로 기차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주기도 했어요. 그분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노라고 찾아온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하셨습니다. 누구는 왕이 되기 위해 몸까지 팔아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렇게 분투를 하는데 어떤 분은 왕이 되어달라고 쫓아온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변한 무덤 하나 남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쓸쓸히 죽어간 그분을 승리자라 왕이라 칭하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다가 가요. 하나는 자기의 이름과 평판과 인기와 힘을 챙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름 남기기 흔적 남기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공격당하다가 결국 인간의 이름 남기기의 그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흔적 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름을 남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내 이름 남기기가 내 영광 챙기기 가치 챙기기가 정말 극악한 죄이구나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자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 하고 후자를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다가 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힘을 소유하고 이름을 남기고 멋진 명성을 쟁취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워지고 털리고 뺏기다가 결국 이름까지 뺏기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부환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가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뭐 단순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자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훨씬 많아요 이 말씀은 단순히 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성도와 세상의 삶의 원리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방향으로 가는데 성도는 그 방향으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멍해라는 건 당시 히브리스 사람들의 멍해는 두 소가 한 멍해를 졌거든요 그런데 한 멍해를 쥐고 다른 방향으로 못 가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주체의식을 갖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 살게 되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레콜레타 묘지의 그 화려한 무덤들과 같은 유의 명성과 인기와 화려함을 남기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해서요 무슨 이름을 남겨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겨요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름 없음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덤조차 찾을 수 없는 조용한 결국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죽겠다고 화장하고 다 날려버리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엄청난 무덤들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불교인들만도 못한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가리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여 이방인여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 원수의 나라인 거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나라니까 그는 우리의 적이거든요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적국에서 큰 벼슬을 하고 이름을 남기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완용은 그렇게 미워하면서 자기들은 그것보다 더 무섭게 살아요 적국에서 이름을 남기는 건 역적입니다 그렇게 적국에서 이름을 남기겠다고 하는 자들은 이미 적국으로 국적을 옮기겠다고 마음을 먹은 반역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단단한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재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아 해체 작업이며 자기 부인의 삶이며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은 자기 부인의 절정인 이름없음의 삶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절대 유명해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평가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 본인의 자랑이나 추구 목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가 바로 이름 없이 죽는 자인 것입니다 화려한 무덤 남기지 않고 죽는 거예요 이름 남기지 않고 무덤 남기지 않고 죽는 자가 승리자라니까요 오늘 분문이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터 아이들의 놀이를 들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장터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혼인잔치 놀이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 피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추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애곡을 하며 장례식 놀이로 놀이를 바꾸었는데 따라 울지도 않아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가르쳐도 세상이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질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쫓아 살 수도 없어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리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교 놀이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자들은 타락한 인간들인 거예요 인간들은 종교조차 자신들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 사용해요 자신들의 이름과 인기와 평판과 힘을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까지도 이용해 먹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금욕의 삶, 도덕적, 윤리적, 바른 삶 등을 내어놓기도 하고 엄격한 종교 행위를 내놓기도 해요 그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아니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열심을 부려서 세계 경제를 다 짊어졌어요 야 세상의 힘이 진짜 힘이야 이게 유대주의거든요 그래서 다일 왕궁의 회복을 꿈꾸던 그들이 진짜 세계 경제를 다 붙들어버렸어요 과연 그러하니라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요 오늘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와서 자기 유대교가 버린 쓰레기인 예수가 와서 우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신이 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전두를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자동차를 탈 때마다 밑바닥을 보고 타야 된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테러를 당해도 정부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데요 과연 그러하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게 바로 현대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로 이름을 바꾸어 나타난 유대주의며 율법주의인 거예요 실용주의와 합리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어요? 인간 인간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인간의 만족, 인간의 행복, 인간의 구원, 인간의 천국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자아 숭배교라 그래요 다른 신을 섬긴다고 너스레들을 떨지만 결국 그들의 신은 자기 배예요 심지어 무실론자, 불가지론자들도 그들도 모르게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아 살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튼 타락한 인간들은 종교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섬겨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주의의 대표격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금식을 일주일에 두 번으로 늘리기도 하고요 정결 예식 때만 행하면 되는 씻는 행위를 밥 먹을 때도 하고 장터에 다녀와서도 씻고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도 반드시 몸을 씻어서 정결함을 유지하겠다는 기특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는 안식이를 수시로 범하고 손도 안 씻고 밥을 먹고 세일이와 창녀들과 자주 어울리고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기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지독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아니 종교 놀이를 하면서 애곡을 하는데 금식도 하고 그냥 어디 갔다 오기만 하면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지 애곡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세일이와 창녀들과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리에 장단을 맞춰 춤을 안춰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애곡 소리에 맞춰서 같이 그 장례식 놀이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4절이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일이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평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사는 이 세상의 아담의 군상들은요 진화론에 근거한 역사 낙관론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면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 낙관론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게 화려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흘러갈 거야 결국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이 땅에서 오고야 말 거야 이게 역사 낙관론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엉터리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신들의 결국은 반드시 화려한 다이드 왕국의 회복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와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밖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거기서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가서 연신 회개하라를 외치고 있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잔치 못 치른다는 것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총만 먹어요 자신들은 역사 낙관론과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우리는 선민이니까 그런데 그 비리 소리에 응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인 거예요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걸 본문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유대주의 즉 인본주의의 역사 낙관론에 초를 치면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니면 너희는 모두 가짜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프로페틱 페시미즘이 맞는 거예요 선지자적 비관주의 회개하지 않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프로페틱 페시미즘 그런데 택함을 받은 소수의 하나님 백성들 이외에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페시미즘이요 낙관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관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비관적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속에서 이름을 남기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힘을 갖고 싶다라며 세상의 놀이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아 지금은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큰 자됨을 꿈꾸며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큰 자는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란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고 세상에 초를 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만 했는데 그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단 말입니다 이가 그이다 그러니까 큰 자라는 건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보는가로 판단이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 그래요 왜? 교회는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인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요한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위대함 그 엄청남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함께 울지 않는 자의 삶인 거예요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기특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게 다 인본주의며 율법주의인 거고 유대주의인 것이며 그 모든 걸 총칭하여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 그것을 바울이 빌립보수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3장 17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설교자의 심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뭐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런 뜻이에요 그게 원수예요 원수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기 배란 말이에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땅의 일이라니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자신의 영광과 인기와 힘과 평판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아 사는 자숭배의 삶이고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고 그들이 지옥에서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율이 아니면 저는 존재조차 불가능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골롯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고 땅에서의 너희의 율법 지킴 너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동그라미 치세요 죽었고예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예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마치 레꼴레타 그 공동묘지의 수많은 시체들처럼 이제 더 이상 세상과 교통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도 시체들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고 한국이 월드컵 4강에 들어가도 시체들은 전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하늘의 시체들에게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그들이 성취한 성공이나 승리 소유의 다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해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요구하는 율법의 행함도 무용한 것이 되고요 야 누군 되게 착하더라 누군 되게 악하더라 이것도 무용하다 말입니다 시체니까 다른 이들의 공격에도 반응하지 못해요 시체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시체들에게는 그러한 세상의 놀이의 재미가 전혀 재미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세상의 놀이가 전혀 재미있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아요 시체는 자기 몸에 명품을 두른 것도 시시해지고 자기들은 살았다고 빡빡 우기는 이 좀비들의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은 죽었대는데 살았대 자기들은 그러니까 좀비지 뭐예요 죽었는데 산자 이 좀비들의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야 돼요 애들 만화영화에 보면 해골바가지들이 나와서 별거 다 하는 그런 만화영화 있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 그 해골바가지들이 부러우세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좀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이름을 남기고 싶대요 부자 되고 싶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행하는 모든 건 추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게 세상의 피리소리에 춤을 추지 않고 세상의 애곡에 따라 울지 않는 하늘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오히려 하늘의 백성들은 세상의 환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의 애곡 속에서 환희를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이방인들인 거예요 변태들인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는 세상의 힘 앞에서 수시로 넘어집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부럽고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내 자식이 졸업식에서 상의라도 받으면 어깨가 우쭐해지기도 해요 우리 막내가 그저께 졸업했는데 앉아서 박수만 치더만요 저는 참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이뻐 죽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박수를 쳐줘요 친구들이 상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고 우리의 인생 속으로 출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검과 언약의 철장으로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옛사람의 기대와 희망을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죽여가세요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지는요 우리 인간 속에 수많은 애벌레 자아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애벌레라는 개념이 담고 있는 내용은 미숙함, 다 자라지 않음, 그리고 다수죠 많으니까 인간 안에는 수많은 다수의 자아가 애벌레처럼 미숙하게 꿈틀대고 있다가 그게 의식의 표면에 닿게 되면 그것이 자아로 표출이 되게 되고 그것이 그 순간 그 인간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라는 건 수시로 변개하는, 고정되지 않은 미숙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실, 팩트에 직면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줄곧 한 가지로 안 나오죠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어떤 때에는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불쾌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어떤 동일한 사건을 직면하면서도 그 팩트, 사실을 매 순간 다르게 주관화하여 인식을 할 정도로 인간의 자아라는 건 미성숙하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들레지는 그걸 애벌레 자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진짜 자신의 자아가 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아세요? 너무 모르죠? 살면 살수록 내가 누군지 너무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인간은 그 수많은 애벌레 자아들을 크고 질긴 막으로 둘러싸버려요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어떤 가치라는 크고 질긴 막으로 감싸버려요 그 막을 방어기제라 불러도 괜찮아요 인간은 그렇게 자신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애벌레 자아들을 방어기제 같은 막으로 감싸고는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근사하게 연극을 하죠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스스로의 연극에 속아서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선행과 착한 일과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 놓으면서 이게 바로 나다 라고 하면 세상이 다 속아요 세상에 의해서 그의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그 사람의 자아로 평가를 받고요 그 자신에게도 그게 자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권으로 그 인간의 속 수많은 애벌레 자아를 감싸고 있는 방어기제로서의 막을 찢어 밝혀요 그래서 말씀이 검인 것입니다 골수와 관절과 혼을 쪼개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꿈틀거리는 애벌레 자아들을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오라나는 공고한 몸이로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찢어발기거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 막으로 근사하게 싸고 있었거든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신문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35절을 보세요 또 칼이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폭로시키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칼이 되셔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 속의 애벌레 자아를 둘러싸고 있던 자기 방어기제의 그 막 그 가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미성숙하고 더럽고 조변석개하며 탐욕에 가득 찬 자기밖에 모르는 진짜 자신을 폭로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자아로는 그 어떤 노력과 열심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도 처절하게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능력과 불가능함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자기 배라는 신을 향해 꿈틀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를 조금씩 죽여가시는 쉬운 말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많은 애벌레 자아를 완전히 다 뺏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자아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계속 뺏기고 또 뺏기다가 주인의 말을 듣느라고 자기를 위해서는 한순간도 못 살잖아요 그 종들이 장사하느라고 뺏기는 거거든요 그건 주인을 위해 뺏기고 뺏기다가 주인 오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뺏겨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 이름 뺏겨야 돼요 내 영광 내 가치 뺏겨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채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성도는 이름을 위해 호화로운 무덤짜리 마련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 레콜레타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평생을 달려서 얻은 게 고작 이런 무덤이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덤 저 아무도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남기면 누가 알아줄 줄 알고 지금 그렇게 남긴 건데 다 쓰레기장 됐대니까요 인간의 명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 세상에서의 부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상의 피리소리에 춤을 추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요구하는 장면에서 독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검 3장 3절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이 율법과 유전에 의해 하루에도 12번씩 물로 씻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건 율법과 유전에 의한 그들의 씻음이 전혀 무가치하다고 부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열심히 씻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물과 다른 씻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씻어 그러는 거예요 다시 씻어 그런데 이상한 건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야단을 쳐요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나왔는데 욕만 실컷 얻어먹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유대주의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근거로 행복과 구원과 상급에 도달하겠다는 인본주의예요 그러한 자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어떤 의미로 나왔을까요? 내가 했던 수많은 종교 행위에다가 이거 하나 더 보태자는 거예요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그것 또한 종교 행위로 알고 나온 거예요 회계의 세례란 나의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그 세례마저 자신들의 열심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게 자신을 우상삼아 살고 있는 모든 아담 군상들의 본성인 거예요 세례요한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례마저 천국에 들어가는 도구로 너희들의 업적과 공로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다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라는 절박한 은혜의 필연성에 대한 자각이 있는 자들의 항복 선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이걸 종교 행위로 알고 이거 하나 더 하면 종교 행위 하나가 더 쌓이는 것으로 알고 오고 있으니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이 아니고 누구냐 그들의 죄를 폭로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세례는 바로 너희들의 그 유대주의를 부수실 것이다 찍어버릴 것이다 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너희 뿌리에 놓여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안 하면 찍어버릴 거야 이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시면 세례요한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와 선행을 독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안 그러면 찍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란 단순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일이나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이미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건 애노란 말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이들에게 대답을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누가 보금 3장 10절 무리가 물어 가로대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대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대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대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무소라는 건 거짓 기소 거짓 고소 이런 뜻이죠 받는 욕,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것들이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충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세례요한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로 제시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세례요한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에 여분을 두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자아의 행복과 구원을 스스로 쟁취하려 하는 자들이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그 삶의 인여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인여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두 벌씩 겹쳐 입는 사람 없고 한 끼에 두 끼 식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두 벌 옷과 여러 끼 식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분투하는 건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노후대책을 위해 살지 않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자기 주체의식에 사로잡힌 자아 숭배교 신자들 옛 아담에 속한 자들이 스스로의 안위를 스스로 책임지려 하는 그 하나님 모독 행위에서 나온 거라는 뜻이에요 세례요한은 단순히 구제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이 세상의 자아 방어 기재들을 놓아버리라는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의 성공과 명성을 위해 사는 옛사람 속에 갇혀 있죠 그들은 항상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지금 현재도 이제 곧 과거예요 계속 과거예요 그게 과거예요 그 과거와 연결이 된 그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살잖아요 미래라는 건 나의 지금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보다 나아진 미래를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 그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서 반드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옛사람 안에 갇혀 있는 과거의 존재가 현재라는 과정 이 순간을 통과하면서 미래에 되고 싶은 지점으로 향하는 그 모든 활주로를 가리켜 희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희망 인간의 희망 인간은 바로 그 희망이라는 것을 위해서 두 벌 옷을 준비하고 인여의 먹을 것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인여의 비축을 부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리들에게는 정한 걸 위해 더 받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인여의 비축을 막고요 군병들에게는 남의 것 강탈하거나 거짓 고소해서 남의 것 탈취하지 말고 받는 월급으로 족하게 살아라 라고 그들의 인여 비축을 막죠 두 벌 옷 한 벌 벌여 두 끼 한 끼 벌여 이렇게 인여를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희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옛사람을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옛사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 유대주의 뿌리에 도끼를 대서 찍어버리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들만이 희망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피리불어도 춤 안 추고 세상이 울어도 함께 애곡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 이 희망 옛사람 이걸 버리지 못하는 한 세상이 피리불면 같이 피리불고 춤추고 세상이 애곡하면 같이 우는 거예요 지금 세례의 왕과 예수님은 완료되고 종결이 된 그 미래의 소망 영생 소망 그 소망 영생과 구원이라는 그 소중한 유업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희들에게 완전하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옛사람 희망이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도끼에 찍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인 거예요 즉 인간의 세상적 희망이 참 가치의 소망을 자꾸 가린단 말입니다 이 인간의 미래에 되고자 하는 그 지점으로 향한 그 마음이 소망을 못 보게 한다니까요 자꾸 여기에 집착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이걸 들어달라고 모여서 개지날들을 떠는 게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그건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옛사람에서 비롯된 세상적 희망을 쫓아 살게 되면 결국 죽음으로 멸망으로 생을 마치게 돼요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침투하셔서 그 희망을 부수셔야 돼요 왜?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들이 소망으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 그 희망을 자꾸 부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자꾸 희망이 사라져?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품고 계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독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의 또 다른 세례를 아울러 언급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3장 15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과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원신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신은 물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떤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됐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단순히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게 성령 세례 아니에요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령 세례에 의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물 세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중에 물 세례 안 받은 분 계시죠? 물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물 세례는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모형화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로 이 성령 세례로 구원을 받은 자이며 그 성령 세례가 바로 이렇게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거지 그걸 받는다고 구원받고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질서상 받는 것 뿐입니다 물 세례 의식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모형화하여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나 성령 세례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언급하고 그런 행위를 굳이 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물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냐고요 6으로 난 건 6.25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물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모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성도는 반드시 물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에둘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물 세례가 뭔지가 베드로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나오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재해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재해버리는 게 뭐였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손발 열심히 닦은 거 그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에피소드를 그대로 요약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세례가 아니라 선한 양심이 에벌레자가 완전히 기각되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새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것에 수없이 많은 세상의 힘들에 두었던 그 마음이 그것들에게서 거두어들여지고 하나님으로만 향하여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물세례, 성령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성령세례를 받은 자로서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그 물세례, 나의 옛 자아 그리고 나의 탐심, 욕심, 세상 힘을 향한 추구 이런 것들이 물에 계속 빠져 죽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 물세례 앞에서 세례의 왕이 도끼로 찍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과거와 거기로부터 격발된 미래를 향한 희망을 내가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끼가 수시로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잉령 그게 폭격당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두려움, 공포, 폭격당하는 거예요 그걸 작은 죽음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먼지점프가 왜 두려움인지 아세요? 뛰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막타워 타보신 분도 계시죠 막타워 위에 딱 올라가면 거기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 높이거든요 더 높이 올라가면 안 무서워요 차라리 제일 무서워 못 뛰겠어요 애인 이름 부르라고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져 그런데 한번 뛰고 나면 재미있어요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분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죽음을 완전한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작은 죽음들을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사망이 확 덮쳤을 때 사망아 문 열어라 나 하나님한테 이제 갈 거야 문 열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작은 죽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막타워를 계속 타봤기 때문에 수천 비트 상공에서 낙하산을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각에서 시작이 되어서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므로 저주의 물에 빠져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당신 자신이 저주의 물에 빠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작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이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빠져 죽어야만 되는지를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나는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린 악덕 상인이었구나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거? 지들 살겠다고 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공양인미 300석에 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라니까요 누가 죽어도 괜찮아 나만 살면 돼 고예 자아 애벌레 자아들을 하나님부터 공격당하여 폭로당하고 그게 죽어가는 과정을 겪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게 빌어서 얻어내는 것? 이게 그냥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집, 내 교회, 내 나라, 우리 팀 내 재산만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 나의 애벌레 자아들을 폭격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정에 있는 자들은 세상이 환호하는 것들 속에서 오히려 외로워하게 되는 거고요 세상이 애곡하고 슬퍼하는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 소리를 가끔 듣는 거죠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제가 저렇게 기뻐 찬양을 하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대박났거든요 그 인생에 그런데 별로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이것으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해서서 이따고 기도를 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비리에 춤추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애곡에 함께 울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월드컵 경기의 승리로 환호하고 있는데 저렇게 내 편, 네 편을 가리면서 편 싸움 하는 게 그렇게 재밌나? 어떤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금요일 날인가요? 서문하기에는 오늘 몇 시에 응원 모임으로 모이냐고 전화하셨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뭘 응원해요? 그랬더니 축구에 가서 축구를 교회에 모여서 응원해요? 한참 동안 못 알아들어갔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LA에 있는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대형 스크린으로 축구를 보며 응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웃고 말았죠 집에서 하세요 이겼어요? 여러분 그게 왜 나에게 재미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편을 갈라서 내 편을 하나씩 선택하고 그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동그란 공 하나 갖고 그거를 상대편 꼴대에 그냥 갖다 넣는 건데 그걸 그렇게 재미있어 해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마귀적 본성입니다 인간들의 마귀적 본성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레콜레타 묘지에 반드시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애들이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놈이 새끼야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뭐야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 아니야 널린 게 짱돌인데 왜 맞고 들어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으세요? 이겨! 무조건 이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걸 깨고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철장이며 예수님의 도끼인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이 지혜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녀만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걸 알아먹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오실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가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한자만 알아먹는다 성령이 임한자만 세상의 비리 소리에 부한해동하지 않는 거야 세상의 애곡에 부한해동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까짓 것들 재미 이 세상이 재미있어 하는 그까짓 것들 왜 그게 재미없는지를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고 보면 참 여러분들 불쌍해요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면 그런 게 다 재미있을까요? 이 세상은 그렇게 심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장되어 살겠다고요? 그까짓 공차기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세상 이런 유치한 세상에서 대장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마음을 찍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안 나와요 타이테닉호가 세계 최후화 유람선이었어요 그 배의 선상에서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울려 퍼졌던 게 재즈였어요 갑판에서 항상 파티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타이테닉이 빙산에 부딪히자마자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예수의 도끼에 의해 찍힐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변태들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